날씨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애? 오늘 미성은 좋다고 했는데 오늘 좋네 뭐냐 저 이렇게 맨날 거치대에다가 핸드폰 하라고 잠옷다가 저 원래 하이킥 보거든요 근데 내가 자고 일어나면 그게 꺼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자동차를 이렇게 멈추나 보다 했는데 알고 있으니까 기도가 맨날 꺼는 거였어 시끄러워가지고 유산균을 먹어야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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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산균을 Mang1y 유산균을 먹어야겠어 유산균을 먹어야겠어 신뢰가서 체크한 형이 신뢰죠 그렇죠 쉬었어요 쉬었어요 이게 원래 냉동보관에 하자는 거 하고 먹기 직전 해동해서 먹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해동이 어제부터 됐어요 잘 안 찌는 떡인데 잘 안 찌는 떡이 있어요 아 진짜 또 설명하면 또 설명한다고 또 웃을 거 같고 잘 들어요 그래서 이건 흥미로 만든 떡인데 아 지금 먹으려 했는데 아 아까 이렇게 먹는か ㅇㄴ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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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오징이 잘됩니다 좋다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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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 승관씨 승관씨 우리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갈까요? 응 옷 갈아입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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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약간 이번 콘셉트는 카메라에 의식하지 않는 브이로버 느낌이야 어 몇 푼 안 찬데요? 막 만들어? 너무 손이 없게 죽는 거 아닐까? 브이로그 어때 브이로그 브이로그 너무 귀여운 척 하는 거 같나? 아니아니 브이로그의 목표야! 무대 정답도 나갈 거 야! 브이로그의 목표야! 아 아침에 스윙거 사? 검거 완료 아 이거 브이로그 느낌 아니란 말이야 이건 밀착취재 느낌이잖아 일단 쉬는 시간 짧게 가진다 해서 화장실만 일단 퍼피만 좀 먹자 체크 퍼피만 먹어야지 이렇게 이런 느낌 알지? 커피 마시는 중 다 섞였어 ASMR 브이로그 ASMR 아 브이로그 느낌 어떻게 되지? 에이 형 냄새가 아주 냄새가 아 속을 뻔했어 다 티가 나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되겠어? 카메라맨 바꿨거든요 지금? 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약간 이런 느낌 그치 약간 이런 느낌 아 피곤하다 난 전혀 이거 있는 걸 상관 안 하는 거야 신경 안 쓰는 거야 비록 지금 나도 신경 쓰고 있지만 진짜 웃기다 브이로그 잘 찍고 싶은 사람의 브이로그 이제 데뷔 초 느낌으로 가면 이런 거지 네 안녕하세요 승현입니다 저희 대기실에 들어가 보셨나요? 네 들어오세요 저 빨리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위비 형이 지금 말을 했거든요 마피아에 대해서 자기가 잘했어야 된대요 다 티가 나는 사람들이 마피아가 된 것 같아요 홍준형은 지금 거의 100%고 도현 누나 살짝 미신해 봐 도현 누나 살짝 미신해 봐 도현 누나 살짝 미신해 봐 화장실까지 들어오게요 화장실까지 들어오게요 네 턱티 좀 받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아 브이로그 혹시 팬이 있어요? 저 팬 있어요 뭐 먹었을때요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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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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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잘 먹어요 지금은 안 먹었을 때 비교해서 갈등은 그거로 먹었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아이템이 너도 먹었을 때 고급이 뱃뱃뱃 뱃뱃뱃 나를 먹었을 때 마카롱 진짜 먹고싶다 옛날에 마카롱 진짜 안좋았는데 너무 달아 이러면서 했는데 진짜 맛있어 너무 달아 이러면서 먹으면 좋겠다 너무 달아 이러면서 먹으면 좋겠다 너무 달아 이러면서 먹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.